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16장 15절 말씀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타고 구부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해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덴은 루스드라와 이고디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 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레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인 헬라인인 줄을 다 알밀어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미러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틀날 네압볼리로 가고 거기서 빌리뽀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룰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며 머물게 하니라 아멘 우리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16장 15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생겼던 문제를 우리가 묵상을 했는데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어떤 사람들 그들은 이방인 교회로 구성된 안디옥 교회의 한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모세의 법을 지켜야 한다 라고 주장을 하게 되죠 이것이 심각한 문제가 되었고 다시 이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로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의논을 하게 됩니다 입장 정리를 하게 되죠 입장 정리를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장 11절 말씀인데요 15장 11절 말씀 주일날 말씀이 되겠네요 매일 성경 주일날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같이 보죠 어떻게 구원 받는다고 결정을 내렸어요 결론을 내렸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다 한례가 아니다 그리고 또 모세의 일법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되죠 이게 결론을 내렸다고 해서 그들의 의식 속에는 아직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내 두고두고 이 문제가 혼란거리가 되어지긴 합니다만 아무튼 이 안디옥 교회에 이방인들이 한례를 하지 않고 모세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하여서 그것으로 구원 받는 건 아니다 오직 예수로 구원 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고사항이 있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권고사항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방신전에 받쳐진 제사음식을 그렇게 먹어서는 안 된다 나중에 고린도에서 이 문제를 좀 더 집중적으로 다루긴 합니다만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이방신전의 제사음식으로 쓰여진 것 그것을 먹는 일에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또 음행을 주의해야 한다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는 근친상관이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시대적 배경이 있습니다 로마사회에 있었던 그런 근친상관 이 음행들 그리고 특히 이제 신전 제사에 참여하는 일들이 다 여기에 이제 깔려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권고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 내려줬던 부분이고요 오늘 본문에는 그 사건 이후에 36절에 며칠 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며칠 후라고 하는 것은 그 사건이 있는 다음에 바로가 아니고요 이 사건이 이제 1차 선교 이후에 시간이 대략 한 4, 5년 정도 흘러갔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긴 시간이 이제 흘러간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며칠 후 이제 이렇게 본격적으로 바울과 바라바가 2차 선교 여정을 떠나기 위한 과정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차 선교 여정을 방문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같이 한번 36절을 읽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라고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자 이유가 뭐였어요?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이게 사실 이제 1차 때에도 거꾸로 다시 돌아왔던 이유가 그 형제들의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하여라고 했었던 것 기억나실 텐데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서 자신들이 세웠던 그 교회를 다시 한번 신방하고자 하는 거죠 이유는 그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이렇게 이제 이유가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여정이 2차 여정이 시작이 되는데 잠깐 지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성경에 계속 뭐 수리아 지역이니 갈라디아니 길리기아니 밤빌리아니 아시아니 마게도니아니 이런 게 오늘도 이제 아시아 마게도니아가 나오잖아요 그 지역이 어딘지는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그림은 그려두셔야 됩니다 출발지는 어디예요? 여기 안디옥이잖아요 출발지가 여기는 어디 안디옥이라고 그랬죠? 수리아 안디옥 그렇죠? 여기는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수리아 지역 안에 있는 안디옥인 거예요 안디옥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돼 있죠? 여기는 위에 보시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이니까 지금 이제 돌아봐야 되겠다 어떠한가 방문하자라고 했던 것은 1차 선교 여정에서 만났던 교회들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가는 거고요 여기를 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아시아로 가고자 힘쓰죠 그런데 성령께서 어디로 가라고 그렇게 하시죠? 아시아가 아니다. 어디로 가라고 그러죠? 마게도니아. 마게도니아가 여기 있잖아요. 보이시나요? 네 마게도니아가 이제 여기 빌리포 대살로니가가 있는 데가 이제 마게도니아 유럽이 되겠죠 그래서 아시아에서 그가 선교를 하기를 원하지만 주님은 길을 트셔가지고 이제 마게도니아로 이렇게 가도록 하십니다 대충은 전체 큰 지역을 머릿속에 이제 담아두시고 2차 선교 여정은 이렇습니다 안디옥에서부터 이게 이제 다소인데요 더베로 가죠. 이제 더베, 루스트라, 이고니온, 그 다음에 비시디오, 안디옥까지 1차 때 세워졌던 교회들이 있잖아요. 이 지역에 여기가 어디라고 그랬죠? 전체적으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기억 안 났어요? 갈라, 디아 지역, 밤빌리아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의 교회들 특히 오늘 본문에 이제 4개의 교회가 등장을 하고요 여기서 이제 아시아 지역을 선교하기를 원했지만 우리 지금 아시아가 아니라 그랬어요 아시아 지역을 선교하려고 했지만 어디로? 이제 이렇게 여기가 어디예요? 마게도니아죠. 마게도니아 지역에 가서 선교하도록 성령께서 그를 강권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나중에 좀 더 보도록 하고 이제 전체적으로 머릿속의 윤곽만 잡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신 본문으로 돌아와가지고요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먼저 묵상할 첫 번째 주제는 교회 안에 생긴 갈등과 문제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들이 이제 예전에 했었던 바로 그 지역으로 떠나고자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다툼이 생겼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다퉜다고 그래요? 39절 서로 심이 다투어 피차 갈라서게 되었다라고 말하죠 심이 다투었다는 것은 어느 정도인지는 사실 분간이 안 되지만 이 심이라고 하는 표현은 격렬하게 다투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럴 수 있느냐? 우리 흔히 이제 그러잖아요 이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해요 교회에서 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다툼은 항상 생길 수 있다 왜 교회가 이러느냐? 내가 있기 때문에 이렇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마음 편하게 우리가 이런 문제도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심이 다툰 이유는 뭐였냐면 마가 요한 중간에 우리 13장에서 마가 요한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버렸잖아요 이 사건을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2차 때에도 같이 가자 데리고 가자 이런 입장이었죠 조카이기도 했었습니다만 조카이기만 해서 그랬을까? 저는 그렇게는 보지는 않아요 바나바의 성정상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죠 누구에게도 그런 기회를 주었었느냐? 사실상 바울에게도 그런 기회를 주었었죠 교회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었던 시즌에 바나바가 바울을 교회에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오늘날도 바나바 사역이라고 해서 새가족이 오면 교회에 연결시켜주는 사역들이 이름을 바나바 사역이다 이렇게 붙이기도 합니다 아주 좋은 의미를 담고 하는 사역인 거죠 그런 성정으로 봤을 때 다시 데리고자 하는 것은 피부치이기 때문에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오늘 매일성경 해설은 좀 다른 의미로 담아두었습니다만 저는 좀 그렇게 보진 않아요 아무튼 이렇게 이제 요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자 해서 동행을 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사람 중심인 바나바에 비해서 바울은 뭘 중심이라고 했죠? 어떤 중심? 일 중심인 사람이죠 일 중심 일이 더 중요하고 목표가 중요하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계획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늘 바울사도에서 이 언어들이 굉장히 급진적이고 격렬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내가 이 목표를 마치기 전에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라고 하는 표현이라든지 아니면 표떼를 향하여 내가 달려간다 이런 표현들은 그의 성정을 그대로 담아놓는 표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일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사실 때때로는 하나님의 개입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왜냐하면 내가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도 본문에 글을 꺾으세요 그래서 바울을 하나님이 꺾으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웬만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가는데 특별한 간섭이 아니고는 좀처럼 바뀌지 않는 사람이 이 바울인 것을 봐요 그래서 담의 세계도 급격한 급진적인 방법으로 만나 주시기도 하는데 오늘도 가지 못하도록 뚜렷하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는 것을 봅니다 아무튼 이런 게 이제 바울이었는데 이 일로 말미암아서 결국에는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갈 길을 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바로 위로부터 시작해서 배 타고 이번에 가지 않죠 거꾸로 이제 다소를 지나서 그렇게 이제 더배로부터 해서 출발해서 자기가 세웠던 1차 선교 때에 세웠던 그 교회들을 돌아보는 여정을 출발을 하고요 바나바는 오히려 1차 때 출발했었던 구부로로 갑니다 고향이기도 하고요 그 구부로로 가서 구부로 섬에서 이제 그 교회를 돌보는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둘이 찢어지긴 했으나 찢어지지는 않았죠 사역으로는 각자의 사역을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무튼 이제 바나바는 오늘 끝점으로 해서 더 이상 성경에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싸움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듯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어요 내가 있는 한 또 다른 사람이 있는 한 둘 사이에는 항상 갈등이라는 것이 이제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갈등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이왕이면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해 보게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결국 이렇게 판단을 내렸었던 마가 요한이 바울의 사역에 함께해서 중요한 역할을 또 감당하거든요 오늘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항상 사람에 대하여 평가를 내릴 때에는 길게 보고 하나님 어떻게 바꾸실지 모르는 믿음을 가지고 대야지 오늘 그냥 이 판단 내 눈앞에 보여진 판단만 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다시 마가가 바울의 사역의 중요한 동역자가 되는 것을 본다면 우리에게 늘 기회를 주는 마음 갖는 것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싸웠을 때 이렇게 싸우고 나서 사람들의 싸우고 난 이후에 결과를 보면 좀 참담할 때가 많습니다 그 싸움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 둘이 싸웠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는 건 아니죠 사역을 떠나는 건 아니죠 왜 그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바울대로 사역을 하고 있고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뭐하고 있어요 사역을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싸워도 할 일은 한다 이게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싸우고 나면 서로 다시는 안 볼 사람이 되고 심지어는 그게 무엇까지 영향을 주냐면 교회를 떠나는 것까지 그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사실은 처음부터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까지 추정이 되는 거예요 싸울 수 있어요 때로는 싸워야 돼요 서로 의견이 다르고 서로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항상 갈등이라는 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은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떠날 수는 없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사역의 자리를 떠날 수는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두 사람은 심히 다투었어요 함께 할 수 없을 정도로 다툰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갈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먼 하더라 갈 길은 가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 길로 끝장내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더라 이게 바로 우리가 품어야 될 믿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하나 우리 묵상할 수 있는 부분은요 이렇게 첫 번째 사역지를 돌아보는 일을 하게 되죠 그 사역지를 쭉 돌아보면서 더베와 루스트라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디모데를 만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디모데가 어떻게 회심을 하게 됐을까에 대한 의견이 분명합니다만 제가 추정컨대는 1차 선교 때 그의 어머니 그리고 그의 외조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거기에서 1차 선교 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아니면 그 이후에 믿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은 디모데를 제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칭찬받는 제자라고 분명하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다툼으로 각자의 길을 가고 사역을 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바나바와 마가 대신 어떻게 보면 신라와 디모데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이 문제는 뭐냐면 디모데가 문제죠 그렇게 만난 준비된 사람 칭찬받는 자이고 제자가 된 사람인데 그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아버지가 이방인인 거죠 헬라인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가 이제 어쩔 수 없이 한례를 행하게 되어집니다 누구에게 한례를 행한 거예요 디모데에게 한례를 행한 거죠 아버지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한례를 받지 않았던 것이고 앞으로 가는 여정에 있어서 대부분 바울의 사역이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그 지역에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선교를 해나가기 때문에 항상 유대인과 맞붙게 되는 일들이 1차 때에도 있었습니다 2차 때에도 그럴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너 한례를 받았으면 좋겠어 직접 데리고 가서 이제 한례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실 바울의 입장에서 이 한례를 받으라고 하고 한례를 하도록 한 것은 좀처럼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가지고 치열하게 싸우기도 하고 또 이제 이 문제를 또 설명을 하는 일들이 나오고 뒤에 로마서에 보면 갈라디아서에 보면 한례를 구원 받는 것이 아니다 정확하고 분명하게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 문제에 있어서 수용하고 있는 것을 보죠 이 여정에서 우리 바울에게 배울 것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유연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꺾여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철저하게 계획 세우고 철저하게 자기 주장대로 그렇게 진행을 해나가는 사람인데 사역을 위해서 자기의 생각에 유연성을 갖기 시작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마음속에 많이 담아둬야겠다 싶습니다 진리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어떤 것이든지 그것을 용납하고 수용하고 협력할 수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은 진리가 아닌 것에 목숨을 거는 경우가 참 많은 거죠 우리는 자기의 주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절대 꺾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끝끝내 그렇게 고수하다가 갈등하게 되어지고 사이가 벌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뜻을 접을 줄 아는 것도 우리 믿음에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함께 더불어서 어떤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태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 바울이 행동하는 것 자체가 한편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어디서부터 이 사람이 이렇게 바뀌기 시작했을까 아마도 바로 직전에 누구와 심하게 다툰 바나바와 심하게 다툰 일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생각이 좀 굽어지기 시작했지 않았을까 싶어요 결정적으로 그 다음 장면에 가면 그가 아시아로 선교를 가기를 원하는데 누가 가지 못하게 해요 주의 영이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어디로 가게 하십니까 마게도니아로 가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7절에도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런 여러 정에서 바울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부버지고 유연해지고 하나님이 쓰실만한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담아둬야 될 중요한 부분 진리가 아니고서는 받아들이고 타협하고 협력할 줄 아는 것 그리고 특히 내 생각이 아무리 옳아도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 그러면 누구의 생각에 굴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에 굴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시아 선교하는 게 나쁜 건가요 아니죠 분명히 좋은 일이고 선한 일이고 옳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내려놓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막으시면 접어야 되는 거죠 아무리 해야 되고 싶어도 아무리 할 수 있는 일이어도 명분이 충분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스톱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로 가게 하시는가 물어야 하고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길에 들어설 줄 아는 것 이게 아마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나타난 이후에 변화가 일어난 이 바울의 모습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우리에게 유연성이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줄 아는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무리 옳은 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할 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해야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꺾으시고 하나님이 막으시면 멈출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누구든지 같이 일할 수 있는 열린 유연성의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나로 말미야마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전히 세워지는 은혜의 열매가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더욱 오늘도 주님 닮은 사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주님 말씀으로 빚어진 인생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